어디? 아, 뭐 어디? 내 쪽은 안 나왔어, 나 내려갈게 나 내려가는 하나 잡을게 어? 내려가는 하나 더 있다 내 쪽 이거 BJ 팟이다 천천히 하나? 나 총 없어 둘 다 잡았어 나 로터 뒤에 붙어줄게 어? 나도 1층에 난리라 아! 아! 뭐야 이거! 어디 쪽? 어디 쪽? 옥상 옥상 나 어디서 맞은거야? 와녹에서 맞았어? 천천히 하자, 내 쪽으로 온다 하나 기절 하나 더 기절, 하나 더 기절 라스트야 나 강남 차고 있다 강남 차고 있다 조심해봐 강남 차고 저 여기서 한턴 보다 갈게요 응 우리 초밥 먹어놔줄게 초밥 기절 초밥 기절 초밥 먹어줄 수 있으면 좋을 듯? 나 초밥 먹으러 들어가볼게 아파트에도 사람 있다 4번 아파트 옥상 2번 아파트 옥상에 사람 2번 아파트 옥상에 사람? 무조건 친구일 듯? 2번 머리 한 대 까놨고 누나 갖고 있어 4번 기절 2번 기절 2번 기절이라 거기 앞에 연막길 치고 천천히 밀각 봐도 괜찮아 나 고등 바퀴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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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학킬 천하포 1번 단차 18번 26번 스르르 팀이다 폭 까놨음 이거 내 쪽으로 와서 주포로 건너가야 될 듯? 머리 하나 기절 이거 아파트 버리고 연막 이어 봐 앞에다가 저쪽 넘어가가지고 머리 위 핫힐 하나 더 기절 뛰어도 돼나? 킬 다 들어왔음 머리 위 확인해 연막길 칠게요 이거 2층 방에 있었다 연막 나 3개밖에 없거든? 내가 포탑 해줄테니까 이어 봐 바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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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없어 오른쪽도 포탑도 앞바탑도 연막 피고 아 확인했어 1번 기절 확인해 위 애들 25번 아닌가? 매점에서 살리러 와야 돼 이거 나 오른쪽 면 보고 가서 살게 나이스 이쪽 면 확인했어 3번 같이 보죠 이번 애들 빨간집으로 붙었다 우리 앞에 1층집 빨간집 이거 기절이야 하나 오른쪽으로 룸 밴 룸 놔 한 대 맞춰놨어 나 이제 그쪽으로 파쿠르 할게 집 안으로? 잡았어? 내 앞에 셋이 끝인 것 같은데? 1평 앞에? 1평 앞에 1평 앞에 쬐줘야 돼 하나 기절이야? 나 기절 라하스테자 푸시 가봐 나 살리지 말고 나 피곤 나 피곤 나 피곤하게 해오서 안에 들어가는 거 조심 삥 까면서